국내 외식산업 규모가 200조원에 육박하게 되었고 국민 78명당 음식점 1개가 있는 꼴로 나타났습니다. 수는 한식당이 가장 많았지만 매출은 서양식 음식점이 가장 높았습니다. 치킨 전문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식품산업 주요 통계에 따르자면 국내 식품제조업과 외식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92조원입니다. 이 중에서도 식품제조업의 규모는 약 84조원 그리고 외식산업은 108조원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 분야의 전체 종사자는 228만 명으로 2006년과 비교했을 때 25.6%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외식업의 시장규모 그러니까 108조원은 2005년에는 46조 3천억원에 2배 이상으로 커지게 된 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외식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8.9%로 국내 총생상 그러니까 GDP의 연평균 성장률 3.6%를 더욱더 웃돌게 되었습니다. 음식점수는 66만 개로 집계되면서 전년보다 0.9% 늘어났습니다. 음식점수는 늘었지만 영세자업자의 비중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종사자 5명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전체의 86.5%인 56만 9천여 개에 달했는데 10명 이상이 종사하는 음식점은 2.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